GPT 채팅을 자세히 확장하세요 GPT 채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채팅 R GPT Generative PR E Trained Transformer 는 오프널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입니다 고급 자연어 처리 기능을 갖추고 있어 채팅이나 대화에서 텍스트 입력에 대해 사람과 같은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GPT 채팅은 챗봇 및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에서 GPT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챗봇은 대화식 응답으로 사용자의 메시지 또는 쿼리를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GPT 모델은 대량의 자연어 데이터에 대해 학습되어 사용자 메시지 이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가 메시지나 쿼리를 입력하면 GPT 모델은 입력 텍스트에서 키워드, 엔터티 및 구문을 식별하여 응답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이 정보를 사용하여 인간이 응답하는 방식과 유사한 자연어 응답을 생성합니다 GPT 채팅 사용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고객 지원 및 기타 작업을 자동화하여 비즈니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챗봇은 고객의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사람의 개입 없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이 지원 인력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GPT 채팅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기계 학습 말꼬리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가장 정확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응답을 생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하거나 미묘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빈정거림, 유머 및 문맥에 크게 의존하는 기타 형태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GPT 채팅은 기업이 고객 참여를 개선하고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및 머신러닝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흥미진진한 발전이 계속될 것입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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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